나는 내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게 고쳐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수치스러운 나를 청산하면 나는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야?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수단으로 마음 공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채마일 스태프 김채원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제일 많이 청산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마음은 자기공격성의 살기인데요.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가해자 마음입니다.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공격성의 살기가 심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못하고 열등하고 실수할 때는 물론이고 내가 잘할 때조차도 근데 왜 지난번엔 이렇게 못했어? 라고 하면서 저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마음을 늘 쓰면서 살았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자기공격성의 살기가 세게 된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였는데요. 일단 저희 부모님이 평상시에는 저에게 잘해주시다가 제가 조금만 열등하거나 실수하거나 못난 모습을 보이면 늘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. 부모님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. 이런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구나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가해자 마음이 더 세졌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자기공격성의 살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삶을 살면서 사실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은요. 스스로 좀 허용해주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. 제 친구들을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해도 저는 엄청나게 자책을 하고 저 자신이 수치주고 무시하는데 똑같은 실수해도 딴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별일 없다는 듯이 쿨하게 넘어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런 친구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친구처럼 나 자신을 허용하면 진짜 내가 열등해질까봐 진짜 무시당할까봐 더 두려워서 저를 채찍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. 그 마음이 점점 더 세져서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. 마음공부를 만나기 직전이었는데요.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만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대학을 가도 행복해지지 않고 대학을 가니까 오히려 남들과 더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. 나보다 예쁜 친구, 나보다 똑똑한 친구, 나보다 사랑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수치주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. 그렇게 저 자신이 늘 반복하다 보니까요.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. 내가 왜 살지? 그때는 제가 열등하고 못나서 못난 사람이라서 죽고 싶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스스로를 공격하니까 그 공격에서 도망칠 수 없으니까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얼마나 자기 공격성에 살기가 심하냐면요.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반대 방향으로 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렇게 알게 되자마자 정말로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고 저 자신이 수치주는 가해자 에너지가 올라왔어요. 이 지하철도 똑바로 못 타는 이 바보 같은 거 죽어버려. 스스로를 공격하는 가해자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하철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눈물을 펑펑 흘렸었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려서 어? 실수했네 하고 다른 지하철을 타면 되는데 그때는 그 조그마한 실수조차도 허용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큰 실수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저를 늘 공격했고 사실은 실수하지 않는 순간에도 매 순간 저를 공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마음 공부를 만나게 되면서 희망을 봤어요. 어? 나는 내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게 고쳐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수치스러운 나를 청산하면 나는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야?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수단으로 마음 공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어느 정도 먹혔어요. 처음엔 좀 풀어내고 나면 제 존재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이 좀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. 근데 그게 1년, 2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왔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마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.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1시도 쉬지를 않았어요. 아침 시간에는 미친 짓댐을 띄고 낮 시간에는 몸을 쓰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풀어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뭐 이 스케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열등한 너는 없어져야 돼. 내가 네 에너지를 빼버릴 거야. 나는 네가 아니야. 라는 마음으로 한 게 문제였어요.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아무 마음도 안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.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좀 좋았어요. 왜냐하면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하루, 이틀, 한 달, 두 달이 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. 마치 제가 고장난 사람인 것처럼 괴로웠어요. 그때 당시에도 마음을 느끼려고 어떻게든 땜을 더 뛰어보기도 하고 몸 치우도 하고 뭘 해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. 가슴에서 그냥 냉기만 느껴졌었어요. 아무리 슬픈 음악을 들어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더라고요. 그날도 제가 좀 마음을 느껴보려고 슬픈 음악을 딱 듣고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. 나는 마음 공부를 왜 하지?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저의 가해자 마음으로 저를 바꿔보겠다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밑에 진짜 속마음은 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. 근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시작했던 마음 공부가 어느 순간 저 자신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가해자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. 그걸 제가 인식한 순간 저 스스로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. 채원아, 네가 불행하다면 난 마음 공부 지금 당장 그만둬도 괜찮아. 너를 아프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.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너를 공격하는 거였어.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사과를 하고 저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저의 윗사람이나 도반들이나 엄마,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줄 알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땜을 띄웠고 제가 저 자신한테 인정받고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아, 나의 가해자 에너지가 나쁘지만은 않은 거구나. 그리고 아, 내가 나를 가해하는 이유는 사실은 결국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물론 그 이후로도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올라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올라오면 아, 내가 나를 잘 되라고 이렇게 가해자 마음이 올라오는구나. 물론 휩쓸릴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려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려가고 조금 더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자기 공격성의 살기를 지니신 많은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나를 스스로 공격하고 수치해주는 마음이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자신이 애틋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가해자를 인식하면서 또 나 자신을 어떤 순간에는 허용해주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생마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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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